아, 이번에 미로인가봐 랩이 미로네 아, 랩이 미래요? 자르고 가야지 음... 요렇게 하고 어... 이거 근데 뭐하는 거야 이거? 아 누르는 거구나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나봐요? 누르고 누르면 정말 쉽구요 어... 여기는 이거 겠죠? 여기다 넣고 어잇 아... 아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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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이게 도적으로도 갈 수 있고 전사로도 갈 수 있고 막 그런 구간이 많네 하지만 법사는 필수인 것 같아 흐흐흐흐흐 한 이 정도에다 꽂아넣으면 점프로 갈 수 있겠다 아니 이렇게 가자 아 저 거미줄 있는 거 봐선 거미나올 것 같은데 아 역시 금이야 아 거미 싫어 아 거미 싫어 아 거미 싫어용 불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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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화살이 생겼어요 불화살로 녹이래 녹여버려 와 한방이야 역시 속송이다 속송 황살로 한방이 없애버리네요 잠시만 잠시만 여긴 어떻게 가지 여기 녹일 수 있네 어... 아 얼음화살로 멈추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멈출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음 얼리고 녹이기를 잘 써야겠네 그러면 이것도 얼릴 수 있겠죠 얼리고 자 그 다음에 상자로 올리고 먹고 뿅 이것도 얼릴 수 있나? 오 이것도 얼릴 수 있네 아 냉법 됐어요 다음번에 여기는 뭐 깐트롤로 못가네 이것만 얼리면 되겠다 음... 빠세이 호잇 못쎄고 허잇 허잇 엇 불화살 엇 불화살 엇 불화살 여기 보스는 거미인가봐 음... 요거는 이걸로 내리면 되겠죠 먹고 먹고 자 이걸 치우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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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까네 타르 연쉅 이 집의 에렐ㅋ 썹 도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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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iami 아브라이 새로운 옷을 잊은 것 같다 아, 그런지 찰떡이 없는 게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봐 그런 백색이 돼, 그냥 아주 짧은 것 같다 아니... 그는.. 그는 그때의 마법이 다 샀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아 잘 봐요 이거를 잘 봐 잘 봐 자 여기를 얼려 얼린 다음에 이 상자를 여기 위에 올려놔 아 이거 떼버리고 떼 이거 이거 어떻게 떼지 아 그냥 없애 없애고 자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이걸 땡겨요 그 다음에 이거를 녹여 그럼 저게 떨어질 거 아니야 와 버그 생성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흆 자 다시 얼리고 이거를 약간 여기까지 약간 여기까지 약간 여 약간 여기 약간 여기까지 넣어요 자 다시 끌어댕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녹여 그러면은 상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상자가 들어가집니다 어? 이게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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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이건가? 끌어댕기고 설마 설마 잠깐만 끌어댕기고 에라이씨 저거였구나 그냥 얼리는 거였다 뭐야 이거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네요 음 이거를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어? 잠깐만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불로 지지는 건가? 아닌데? 얼음 안 들면은 안 내려오거든요 나 갇혔어 어떻게 아 밀도 있구나 어 여기서 어떻게 가지? 점프력은 뭐자는 것인데? 아아아아 이렇게 하고 자 얼리고 자 이거를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해요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 쉽죠잉 너무 쉬웠고 너무 쉬웠고 어? 스킬 포인트 두 개 있으니까 이걸 배우도록 하죠 척 띄우기 이제 저걸 띄울 수가 있다 이제 저걸 띄울 수가 있다 아 게임 정말 쉽구만 아 야마 얼어 잠깐만 이 밑에 뭐 있는데요 없네 얼리고 올라가고 요거를 밟으면 어떻게 왕자 지나간다 흐흐흐흐 일단 이걸 얼려 둬야겠죠? 자 이걸 얼려 두면은 어? 이걸 올려 둬야겠죠? 이걸 올려 두고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녹이면 되겠죠? 다시 뭐지? 어잇? 으음 요거는 요거는 얼려 둬자 냠냠 냠냠 비켜라 꼬티우스가 나가신다 어 엉 빽 목을 만드시오 빽 목 빽 목 만들래 Basileus ié 비켜라 멈추지 않는다! 저의 탈리스맨은 아직 안전한 탈리스맨을 입고 싶다. 그가 걱정된다. 그리고 이 탈리스맨은 무엇일까요? 꿈과 현실을 나누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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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와아... 앉아! 앉아, 이누야샤! 으흐용... 아악! 어? 뭐야? 바다에 빠져도 되잖아? 흐흐흐흐 어... 어잇 왔구요? 오케이 먹기 참 편하구만 음... 근데 여기 얼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꿈을 싸우는 건가요? 자... 여기 뭔가 있거든요?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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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니? 으흐흐흠 흐흐흐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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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뭐지? 뭐야? 뭐... 뭐... 뭐야? 버그인가? 음... 어... 아! 여기를 이렇게 거는 거네요 요렇게... 그리고... 야 나와봐 이거를... 요렇게... 어잇... 어... 으흐흠... 으흠... 여기는 그냥... 폰티우스만 있으면 되잖아 다 막아버리기 어! 갓... 얼음이 화살! 얼음이 화살! 얼음이 화살! 얼음이 화살! 앉아! 얼리고... 얼리고... 앉아! 헤헤 얼리고 앉으면 한방이네 어...여기는 여기 위에 레버있네요 레버 이걸 만들어서 요렇게 하고 올라가면 되겠죠? 음...여기는 이거 하나 만들고 빠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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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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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두개 써야되는데? 아니지? 이거는 피지컬로 갈수있어요 요렇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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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빨리 흐... 아! 냐 냐 흐흐흐 어, 요렇게! 어, 뭐야, 이게 음, 맛있쩡 피지컬이다 어, 위에 뭐 있나? 뭐 없는데? 어, 여기는... 뭐냐? 이건가? 뭐야? 뭐야? 어, 물이 두 개였어 흐흐흐흐 완장님! 슬슬 나오세요, 이제 프린스 셀리우스? 왜 넌 월드와 스파이더들이 우려하는거야? 우리 진짜 죽을거야? 아니, 아니요 날씨가... 그냥... 나타나게 돼 그들이 못해 냐 냐 냐 냐 어, 뭐야 짭짭짭 어, 이건 상자는 더 있어야겠다 캬 냐 냐 냐 으흐흐흐흐 어, 왕장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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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공격해도 정당방 Wis 조잉 어어 어디 보자 이거다 아 이거를 얼려야겠죠 천재인가봐 역시 학비가 문제야 현실이나 게임에서나 아이고 지금 할아버지 지금 법사 할아버지 지금 학비 생각나죠잉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흐흐흐흐흐 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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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뭐야 세 개를 눌러야 된다고?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눌러? 아 하나는 얼리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박스 하나 있었나? 없는데? 나머지 하나는 내가 몸으로 눌러야 되나? 하나는 어떡하지? 여기 위에 뭐 있어? 뭐야 이거 빛나고 있네 저기 하나는 뭐 어떡하지? 여기 바위 없거든요 여기 바위 없거든요 한 개가 하면 한 개가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단 한 개 밖에 안 돼 그래서 두 개 소환하는 요거에 있으면은 가능하긴 한데 지금 배울 수가 없고 뭐 이 바위 없는데 몸으로 누르는 거 맞았네 아 뭐야 몸으로 누르는 거였다 앉아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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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감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감으면 되지 않나? 잠시만 잠시만 이 안에 뭐 있는 거 아냐? 벽이야 왕자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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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양이를 보셨나요? 보셨으면은 잘 모살펴주세요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잘 키워달래 뭐지? 그 포트롤을 보셨나요? 어린 셀린이예요 이것은 그 집이예요 누군가가 그 친구들에게 스와이프에서 어 뭐야 깜짝이야 앉아 앉아 콘티요스는 이제 돌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뭐야 돌격이 너무 성의없는거 아닙니까? 아 요렇게 컷 허허허허 뽀개 버릴 수가 있네요 여기에는 뭐 없네 뽀개 버리고요 물기가 여기 정말 며칠 수 없네 도착할 수 없는거 같네요 도착해 볼 수 있는건 utan 그래서 여기와 그곳에 좁아내야 그럼 여기에서 하고 괜찮게 좋아 냠냠 얼리고 으음... 음... 어 뭐야? 음... 저 위에 있는 건... 아 그냥 점프해서 먹으면 되구나 돌격! 잠깐만 왼쪽에도 길이 있거든요? 왼쪽 것도 푸개죠 나와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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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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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가 돌 못갖고 오네 여기는... 아 물을 이쪽에다 보내야 되는 건가 보다 물을 여기다 보내서 물레방을 해야 되나 보네요 요렇게 이거를... 요렇게 해두면 되겠죠? 이제 물을 이용해야되나봐 돌격으로 구덩이를 지나가십시오 아... 요렇게 점프 도중 돌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오...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수가 있겠죠 요 위에 뭐 있거든요? 뭐야 요 위에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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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아하하하하하하 깨비 돌격 헤헤헤헤 여기랑 여기는 연결이 안되네 그럼 여기는? 여기는 돌격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야 아하하하 호잇 요렇게 하라는 거겠죠? 요렇게 해두고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비지컬 빼고 없애버리고 어잇 헤헤 레지컬이라고요? 히히 올라가시고 놓고 허잇 어... 여기 위에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안되는데? 아! 아하 잘 보십시오 자 요렇게 해두고 이걸 얼려요 그 다음에 이걸 빼요 그 다음에 해갖고 어택 천재인가봐 뚜두뚜 뚜두뚜 음... 음... 앉아 앉아 헛 골짓 앉아 골짓 앉아 앉아 엎 이 건물이 부족한 너무 잘하지만 다가가 다가가 음... 여기는 딱 봐도 이거네 엎 엎 엎 그리고 대로 놓고 방패를 사용해 물길을 밟을 수가 있다 요렇게 그 다음엔요 계속 해야되나? 아 물이 안다른데요? 요렇게 하고 이거 얼리고 요렇게 저기 저기 물이 새어 나오는데요? 요렇게 해야되나?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맞나보네 네 맞는거겠지 뭐 흐흐흐 우와 거대한 책이다 앉아 amped 뜨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뜨이 yards fl outlets 그러니 잠만 여기 위에 뭐 있어 어? Yani 톨 톨 잠깐만 저거 어떻게 하지? 빠세이 너무 쉽구요 꼬직 일단 이거 먹고 가자 저 물을 없애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없애지? 아 얼리면 되겠다 자 문이 한칸밖에 안열렸어요 왜죠? 어어 이제 더이상 할게 없는데? 어? 어잉?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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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잉?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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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쉬었어 어 여기 또 물이 있네 요렇게 엥? 아 물이 모잘라? 왜 안되지? 왜 안되지? 물이 모자라? 어어 물이 모자라인가? 이거 얼리는건 아닐테고 앟! 줄을 왜 끊어 이 바보야 아 이걸 가져와야 객 아 음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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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흘리는 건 아닌데? 어... 물레방아 쪽으로 하고 싶은데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이거는 못 갖고 오는데? 흠...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왜 있는 거지?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이거 이거 얼리고 물로 적셔 물로 적셔 흐흐흐 물로 적시고 화염으로 해 아무 일도 없었다 아 뭐지? 여기가 아닌가? 여기다 갑자기 어려워졌어 흫 흐흐흐 아 아 아 설마... 아 이건가? 이거일지도 몰라 야 끊어봐 자 이렇게 하고 아로라가져 설마 이건 안되겠지 설마 이게 되겠어 안되네 그러면은 어 됐다 이렇게네 아 됐다 어우 객박치네 어우 나의 두뇌에 습니다 앉아 이 자식아 뛰어 녀석들이 앉아 이 자식아 어디에 보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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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행도 350까지 올려야되네 진행을 해야되네요 아이씨 젠장 진행을 해야돼 일단 아끼자 아 뭐하니 아 여기는 엄청 쉽네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거냐면 자 이렇게 우선 해줍니다 자 여기다 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얼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두고 어탱크 어허우 샹들리에 샹들리에 얻었네 아이씨 물 진짜 질어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얼리고 아 설마 필요없어 이렇게구만 그냥 돌리는 용도야 이거 뭐야 돌리는 용도네 그냥 날아가 어 뭐야 이거 아이씨 상자가 자꾸 좀 쉬운 고관이네요 여기는 여기는 우리는 없애버려 어 이다음에 어떻게 하냐 올리고 올리고 한번더 올려 헤헤 빠세이 앉아 이 자식아 아아 아 잠깐 야아 요녀석이 앉아 이 자식아 얼려버려 불태워버려 불태우고 얼리고 불태우고 얼리고 불태우고 다시 얼리고 불태우고 한번더 불태워 너는 화영이다 빵집에 최신 파이를 꽁짜를 준대요 시장이 돌아가서 파이 먹으면 되겠네 용용 가자 이거 뭐야 이거 어쩌라고 어쩌라는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건가? 이렇게 아 이거 피지컬이잖아 당구 이 자식아 어 드디어 만났구만 꿀박 한 대 때려도 되요 왕장님 도착했음 저 비보가 저 비보 아냐 아 오 오우? 너 내가 먼저 가르치게 해 우리의 왕이 없을때! 봐봐, 여행이 없을때 그럼 너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돌아올게 해 너는 잘못했어 여기가 여행이 없을때